평소에 물만 마셔도 나는 살이 쪄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시잖아요. 어쩌면 그 이유가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장 속에 사는 제3의 장기인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한 적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장내는 약 100쪽에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신진대사, 면역 조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그런데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또 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익균이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들고 독소를 쌓이게 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간에서 유익균, 유해균 왔다 갔다 하는 중간균이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내 세균의 균형 같은 경우는 유익균 같은 경우는 한 20% 중간균 같은 경우는 한 60% 또 나쁜 균인 유해균 같은 경우는 한 15%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가장 장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식습관이 나빠지시고요.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이렇게 되면 유해균 상태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. 점점 유해균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요. 음식을 드셔도 또 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트러블로 인해서 실제 과체중 형태의 사람들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장내에 비만을 유도하는 유해균인 피르미테쿠스 이게 90%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만큼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. 봐봐요. 벌써 환경이 그렇게 돼버려서 우리가 살 뺄려야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나 빼고 싶어 어떡해?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게 살아요. 걱정. 안 돼요. 안 돼요. 포기하면 안 돼요. 장 속에 있는 세균 상태 때문에 면역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의 힘이 셀 때는 당연히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체내에서 잘 증식되지 않도록 또 이 면역기 전체가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겠죠. 그런데 유해균의 힘이 더 강해지면 외부에 병영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.